오프닝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의 하반경직성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올해 들어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수가 어디일까요? 세계적으로 다 봤을 때 한국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투자하시는 개인주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많은 피해를 받으셨어요.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뭐예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하루에 4% 이상 급등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이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만 개선돼도 빠르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려는 심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손실이 크시다고 좌절하고 있으면 아무런 대책, 아무런 회복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포트를 점검을 하시고 포트 내에서 내가 종목이 10종목 이상이다, 10종목 이하로는 줄이세요. 이하로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셔서 내가 압축한 종목에 언제 추가 매수를 할지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를 염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예상 PER 10배 이내로 들어왔고요. 예상 PBR도 1배 이하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에 코스닥의 급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 코스닥의 반등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건 코스피인데 상대 수익률은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다중바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신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지수가 튈 때 급하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가 조정받을 때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모아간다.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종목 선정이 잘 돼야겠죠. 주말에 보유하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종목이 뭐 하는 데인지 실적은 어떤지 모멘텀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꼼꼼히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못 보셨던 부분들이 더 보일 겁니다. 단순히 누구 말 듣고 매매해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력 향상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런앤나에서 앞으로도 힘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할 부분인데 저는 이 수급에 주목을 했어요. 요즘에 또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펀드로는 돈이 들어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연속적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 말은 뭐예요? 지수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저가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많다는 거예요.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요. 투신입니다. 투신. 투신은 이제 기관 수급에 포함이 되어 있죠. 투신. 펀드 자금은 투신의 손으로 들어간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펀드 자금을 통해서 투신이 주식을 매수합니다. 펀드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주식을 사야 돼요. 좋든 싫든 사야 돼요. 누가 산다? 투신이 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더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투신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투신이 뭔가를 연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투신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걸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형 펀드로 앞으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신의 수급을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은 저점 가까운 것 같으니까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지수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종목이 많으시면 그래도 압축은 하셔야 되니까 내 종목 점검하자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 주식형 펀드로 돈 계속 들어오니까 투신이 국내 시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투신이 뭘 사는지 보자. 투신이 연속적으로 사는 게 있다면 관심 있게 눈 크게 뜨고 보자. 이게 이번 주에 깔끔한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 매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